아노조의 서브 동명월 엘리시브 차지환의 딸입니다! 차지환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OK 팬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심적 부담이겠죠 심적 부담이 꽉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플레이에 편안함이 싸우는 점까지! 차지환 역전! 오늘 차지환의 날 류스마니가 빠졌습니다만 차지환이 본 마지막 경기에서 안전팬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아 그렇죠 차지환의 날 차지환 차지환